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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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삼성이 결국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쟁의에 들어가게 됐네요. 보시게 되면 삼성이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삼성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노조 문제에 대한 그런 비용을 치룬 역사가 없는 거죠. LG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숱한 비용을 치르면서 조직 내부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이 창사 이래 첫 노조가 그렇게 단체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 한 2만 2천 명이네요. 보시게 되면 임금 협상을 위한 고습이 파행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제 아마 삼성이 이제 성과급을 나눠주는 기준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따지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업비 기준으로 성과급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노조가 사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 또 노조 사이의 그런 구성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더 선명성을 가지느냐 선명성이라는 것은 더 강경하러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을 누군가가 선명하고 강성기조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노동조합의 지위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한국은 상금노동단체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민주노총 산하의 가장 큰 부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개 이제 그 소위 노동조합의 지위부가 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이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노동조합도 정치화 될 수밖에 없고 정치화 되고 그다음에 세를 여러분들 규합해 가지고 사용자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상금노동단체와 여러분들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민주노총의 고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용수처를 누르는 것처럼 삼성의 여러분들 노력이 무경영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억눌러왔는데 그냥 그 용수처를 많이 오랫동안 4 50년 정도 눌러왔는데 그 4 50년 부분이 다 이제 폭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원상태로 원래 상태로 가는 거죠. 한국사람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삼성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LG전자라든지 현대중공업이 4 50년 동안처럼 치렀던 비용을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왕창 치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한쪽은 4 50년 동안 치러왔고 조금씩.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지금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냥 좌편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마 삼성 내부의 근로윤리 같은 것도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근로윤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특허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론하는 걸 보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한 딴 면인 거죠. 아마 많이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55년 만에 처음이고 파업이 그다음에 2만 8천 명을 갖고 있는 내부의 노조가 두세 개 되는 모양이네요. 이게 가장 큰 조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사업부 직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1만 명에서 2만 8천 명을 늘어난 것이 지난해 반도체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노조 원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향이 좋아 가지고 오랫동안 성과급을 받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고정급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시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사용자 측과 대응해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1만 8천 명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당연히 성과급이 작년처럼 반도체 불황이 돼 가지고 1년에 회사가 아마 작년에 14조인가 적자를 봤죠. 그런데 성과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나 그거는 놀린 거고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뭐죠 웅성웅성 끼리끼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참 한국에 점점 사업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성과급은 성과급이잖아요. 회사가 10조 14조 정도 적자를 했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돈을 주는 게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적자 나더라 돈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골로 가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동안 절대적인 강좌를 차지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이런 적층 8층 12층으로 쌓아올린 고대 역풍 메모리의 HBM이 지금 SK가 엔비드에 독점 공급을 해 가지고 아직도 검증을 못 받은 거 아니고 제품을 실험용으로 제출했던 것이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뭡니까 주가가 그냥 개판이지 않습니까 삼성 주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거의 4% 오른 겁니다. 4% 경쟁사인 TSMC 대만 반도체가 여러분들 한 9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SK하이닉스가 83%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주가가 이 모양인 겁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꼭 그렇게 마지막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는지 토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대교육이나 현대교육을 받았으면 기존의 이름 역사적 사례를 보고 다음을 예상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뭐죠 끝자락을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삼성 내부의 근로윤리라는 게 많이 이완이 됐을 겁니다. 중성도라든지 옛날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일화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고작 여러분들 1년 동안 4% 올랐으니까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주식이 주식시장처럼 착하게 평가를 내린 데가 없지 않습니까 모간스탠리 같은 것이 삼성에 여러분들은 오늘 보니까 모간스탠리가 삼성전자 추천 종목에서 빼버렸더구먼요. SK하이닉스는 나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래 글로벌 투자은행도 추천 종목에서 빼버리다. 외국계 투자은행은 추천 종목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있다. 물론 제대로 수습해 가지고 베테랑 이름들 지금 반도체 부분에 수장으로 왔으니까 나아지겠지만 삼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각자 밥그릇이니까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노조 부분들이 강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제어하기가 힘들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